할로 하이 헬로웨어 에이아이 무슨일이야? 아 뭐야? 호박 누구야 진짜 모르는 캐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알죠 아직도 알거라고 생각해요 저 TMI 있어요 여러분 TMI? 오늘 제가 어김없이 오늘도 학교에 가야돼요 출국에 등교를 하는 날인데 제가 깜박하고 평소처럼 6시에 깬거예요 6시에 알람을 맞춰놓은거예요 슈파 억울해요 엄청 억울해요 제가 핸드폰 하다가 사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예에에 에이 정가현은 말고는 공부한다 해서 손은 타져요 가톡하다가 12일 지났는데 시간 못 냈어요 그 말 사진인데 앞에는 말을 엄청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아 알아 알아 근데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맞아 맞아 그게 다연이 말 듣는 거에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가서 쉬는 시간에 내 친구가 갑자기 짱구 극장판을 보다는 거예요 귀여워 짱아 그거 아세요? 짱아 공주판? 아 맞아요 공주 그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에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야 한 말 해도 돼요? 해봐야 돼요 언제 공부해 짱구 영어로 가? 그럼 공부할 수 있어 영어요? 일본어로? 자막을 꼬야죠 자막을 꼬야죠 일본어 장구 선후보사 일본어도 진짜 잘 하죠 선생님 자막을 키면 한국어 공부라는 거 자막을 꼬야죠 angry 이게 뭐라고 들었어? 되게 당당하게 자막을 켜 네? 네? 자막 꺼울에 잘못 나오네 역시 역시 역시? 짱아 공주님 이별에 오신 걸 대환영 웰컴 주라라 우리 여섯 명이 아름다운 짱아 별 장관이에요 주나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